저도 옛날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옛날에는 사주를 보고 또 관상을 보고 월 생일을 풀어서 천생연분만 혼일을 하고 양반과에서는 더더욱 했다 합니다 하지만 인간과 인간의 눈으로 보고 대화를 나눠서 사랑을 나누면 천생연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그 순간에 천생연분으로 생각해서 결혼한 분도 많지요 요즘 세상에는 더더욱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살 남작이고 내가 살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생연분은 다른 게 꼭 있다면 아무리 싸우고 부부가 금이 갈 것 같아도 평생을 가는 게 천생연분이고 달콤하게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을 경우에 결론은 마지막까지 못 가는 게 천생연분이 아니라고들 얘기합니다 저도 저 같은 경우도 무당이 되면서 삶의 고략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으로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꼭 다른 게 금전적이 있더라고요 금전적인데 그 금전적인 거를 이겨내다 보면 가정이 편해야 되는데 이 가정으로서 부부의 금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권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신에서 오는 추격이나 이별을 낳게 해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편치 않은 분들이 방문하는 무당한테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병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은 무조건 가정을 찢어놓는 게 아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이 편치 않기 때문에 너 가서 바라고 점을 보라고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부부의 이별을 낳으면서 신의 병을 이겨내는 것보다는 방문을 하시고 선생님들한테 방문해서 의논을 해서 가정은 편안하게 합의를 붙이시고 신의 길을 꼭 가야 될 경우는 가시고 아니면 또 포기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운명의 상대가 어쨌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눈에 반한 상대는 운명의 상대인가요? 그거는 옛날에 우리 드라마도 많이 보죠 그런데 첫눈에 상대가 너무 마음에 들고 사랑했지만 어른들이 옛날에 정해주는 혼례의 여성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거부를 하고 부모 말씀을 많이 따랐지만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로의 눈에 들어야 되고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느 누구라도 권태기가 오고 모순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눈을 가릴 수 있는 게 천생연분이고요 이 남자는 너무 사랑하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이 남자 행동이 싫어? 저 남자가 너무 내가 사랑할 때 그때하고는 너무 달라졌어? 대화가 안 통해? 이런 이유를 남는 거는 연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분인 사람은 그것 또한 그 흉도 덮어갈 수 있고 어떠한 냄새도 덮어갈 수 있고 어떠한 모순도 살다 보면 나이가 먹으면 그 정도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생연분은 꼭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들 수도 있고 정해지면 스무스하게 백년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진님은 지금 천생연분이랑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주도 궁합도 다 맞고요 우리 연예계를 했습니다 연예계 했는데 당시에는 저는 점을 본다든가 궁합을 본다든가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슬로프도 제자가 되면서 이별해야 될 그런 경우도 많았지만 그때는 제자가 되기 전이었고 제자 된 이후로는 한 번도 이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없죠 이제 가족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